안녕하세요 팡팡행군TV 오늘의 협찬은 주식회사 퍼플큐브에서 협찬해주신 투데이 어데이 오늘 하루 쿼커스 푸스파 발보습제입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에 총 5매가 들어가 있고요 양말 스타일의 푸스파가 들어있습니다 제품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데이 어데이 오늘 하루 쿼커스 푸스파 발보습제는 미국 소비자도 인정해버린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리뷰가 좋고요 별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리뷰를 달아주신 고객님들의 리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푸스파 제품도 써봤지만 이거 물건이네요 발이 진짜 부드러워요 쉽고 효율적이네요 발에서 광이 납니다 세상의 아기발처럼 촉촉하게 만들어주네요 간단하고 깔끔하네요 흡수시키고 나면 바로 일상이 가능해요 마치 마사지샵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한번 방문해 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어데이 쿼커스 푸스파 발보습제는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완벽한 제품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발이 받은 압력은 62500kg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손상이 반복되면 발도 그만큼 티가 난다고 합니다 주일에 마사지샵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무자극 인증을 받았고 확실한 영양감과 초간단 사용법 기초 각질 관리가 가능한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 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 초간단 사용법은 일단 한번 제가 보이는 대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매뉴얼대로 품마스크 점선에 따라 힘을 줘서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됐죠 품마스크를 신고 스티커를 발목에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간 충분히 흡수를 해주고요 남은 에센스를 가볍게 마사지해서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제가 한번 아래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테이프를 발목에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양말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초간단 사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한 15분에서 20분간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실사용 리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트는 발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팩하고 나니 세상 촉촉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쟁여놓고 쓸 거예요 라고 합니다 겨울엔 춥다고 트고 여름엔 슬리퍼 신는다고 트고 발 관리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자기 전에 팩 한번 해주니 얼굴보다 광채가 흐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발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운동 후 상쾌한 관리를 원할 때 거칠어진 발과 각질이 신경 쓰일 때 매끈한 아기발을 되찾고 싶을 때 투데이 어데이 오늘 하루 코커스 푸스파 발 보습제는 진심만을 담은 국내산 100% 참나무 수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벌목된 최고급 참나무만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투데이 어데이만의 특허 기술로 순도 100%의 참나무 수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검증으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성분임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참나무 수액은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카테킨 등 자연적 원료를 듬뿍 담고 있어 상처난 피부를 치유하고 보습하며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각질 보습에 좋은 자연유래 성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구요 참나무 수액은 천연 나이아산 수분유지 및 진정작용, 미백향균, 모공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어버터는 피부의 수분 증발, 예방 및 보습 성능이 있습니다 잡티, 흉터, 주름 등 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구요 마카다미아 씨오일은 강력한 향균작용으로 피부 보호, 노화, 주름 예방, 보습 재생을 통한 피부 강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밤불가리스 추출물은 풍부한 미네랄로 필수 아미노산 구종에 함유되어 있구요 각종 노폐물 정화작용을 합니다 무자극 성분 인증 완료를 받은 제품이니 믿고 쓰셔도 되구요 유해 성분도 무청가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제품 사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5분에서 20분 가량 착용 후 두드려 마무리 하시면 되구요 각질 관리도 가능한가요? 천연 성분으로 각질을 연화시켜 기초적인 각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민감한데 괜찮을까요? 피부 안정성 평가를 통해 자극 지수가 0.00으로 확인된 무자극 제품입니다 제품을 살펴봤구요 15분 뒤에 투데이 어데이 푸스파 발흡 보습제 사용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먹겠습니다 20분이 지나서 잘 영양제를 톡톡 두들겨서 잘 흡수시켜 줬구요 보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가 굉장히 미끈해졌구요 굉장히 부드럽고 마사지샵에 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발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구매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가격도 합리적으로 팔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식회사 퍼플큐브에서 협찬해 주신 투데이 어데이 오늘 하루 쿼커스 푸스파 발 보습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